그때의 기억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찾아주신 거 잖아요 못 모르고 왔었는데 이번엔 좀 신뢰가 있고 알고서 와서 그런지 몰라서 더 알면 알수록 더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알면 알수록 알고 받으니까 더 건강해진 느낌? 더 건강해진 느낌? 다른 타지에 온 느낌? 타지에 온 느낌? 여행 온 거 눈을 뜨고 받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? 그때도 사랑받는 느낌이었는데 사랑받는 느낌이었어요 로미롬 테라피의 정신을 기반으로 음악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테라피이기 때문에 로미롬의 기본 정신은 사랑의 손길이에요 로미롬 테라피 자체가 제대로 느껴졌어요 네 제대로 느껴졌어요 음악에 맞춰서 제가 파동으로서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가지 사이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네 되게 시원하고 스트레칭이 근데 그런 하이 마사지의 스트레칭하고 달라요 어떤가요? 다른 점? 좀 더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나? 거기는 뭔가 짜여진다고 하면 여기 뭐지? 뭐가 흐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무르듯이 간다? 흐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무르듯이 네 저는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이건 단순 마사지 그런 거랑은 달라요 그냥 정신적으로? 그러니까 신체적 건강 정의 보면 신체적, 정신적, 영적으로 안정돼야지 진짜 건강이라고 신체적, 정신적, 영적으로 안정돼야 제가 건강한 상태라 근데 로미롬 이거는 다 갖출 수 있는 상태 두 가지를 이게 그냥 스트레칭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랑받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채워졌다? 채워졌다 오늘도 이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 그리고 다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 그럼요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